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도 그 누구의 엄마 아빠로, 자식으로, 누나 오빠로, 며느리 사위로, 직장 선배로 살면서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어떻게든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억척스럽게 인생을 너무 숙제하듯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나 아니면 이들을 누가 챙겨주나 하는 생각에 기꺼이 이 한 번 바쳐 앞만 보고 달려오셨을 겁니다. 받는 사람들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일상의 순간순간이 주는 기쁨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를 닥달하듯 살았습니다. 느닷없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중병 판정을 내리는 의사 앞에서조차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들은 자신이 아니라 자식이고 배우자이고 부모님일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를 다 못하고 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먼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는 숙제 해치우듯 인생을 살지 말자고 말하는 작가이자 정신분석 전문의로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온 김해남 님이 계십니다. 김해남 작가는 온몸에 근육이 굳어져가는 파킨슨병에 걸려 벌써 22년째 투병을 이어오고 계시기도 한데 제가 몇 년 전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던 김해남 작가의 저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 어느새 10만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쁜 마음에 김해남 작가가 책에서 들려주는 재미있게 사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춘기 소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뭘 이렇게 재밌는 일이 그리도 많니? 어른들이 그 웃음소리에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지만 사실 우리도 소식적에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중장년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게 재미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밍밍하고 지루하다 못해 지겹게 느껴지는 걸까요? 제가 왜 그런지 대표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는 이유 첫 번째 꿈이 없다.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었는데 아이의 대답이 되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른들은 깜짝 놀랄 것이 분명합니다. 야 어떻게 꿈이 없을 수가 있니? 말도 안 돼.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응? 꿈을 가져봐. 아이에게 이렇게 타일르듯 말을 하겠죠. 중장년에 들어선 우리들도 앞으로 4, 50년이 좋게 남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 지금 우리 또래의 나이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 긴 긴 시간 동안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꿈 하나 없이 지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몸이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진다는 꿈과 희망이 없을 때 좌절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는 게 재미없는 이유도 꿈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는 이유 두 번째 호기심을 잃었다. 나이가 들게 되면서 쉽게 빠지는 착각이 무엇이냐 하면 살면서 자기 자신은 아주 충분히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믿음 아닌 믿음입니다. 웬만한 일은 다 겪어봤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가 경험 많다는 것을 얘기할 때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착각 때문에 마치 세상을 다 알고 꽤 뚫어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봐도 시쿤등해지기 일수입니다. 뭐 안 봐도 뻔하고 안 해봐도 한 거나 진배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이런 사람일수록 사는 게 재미없다, 인생이 지루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뭐 재미난 거 없냐고 책은 하죠. 남들 재미난 인생 살고 있으면 뭐 덩달아 같이 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는 이유 세 번째, 나이 탓한다. 아주 오래전 개그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조폭 두목이 부하에게 그 하찮은 일까지 내가 직접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 나이에 지금 그걸 해서 뭐 하냐? 자신의 게으름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꿈이 없고 호기심이 없고 나이 탓하는 버릇 때문에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김해남 작가는 무엇이든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해봤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무엇이든 시도해보기를 주저하게 만들어서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일에 쉽사리 호기심을 보이지도 않고 해보려는 생각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고 오금이 저릴 만큼 재미있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주 일어나면 또 그게 재미있을 리 있나요? 대부분 오늘도 내일도 채파게처럼 평범한 일상이 굴러가기 쉽상입니다. 숙제 해치우듯 인생을 살지 않고 일상 속에서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냥 편하게 재미있게 살자고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가분하게 말이죠. 나 이제부터 재미있게 살겠어 잘해야 한다는 강박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해내야 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꿈꾸기를 멈추지 말고 처음 연애할 때처럼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즐기면 된다고 김해남 작가는 말씀하십니다. 김해남 작가가 22년 동안 앓고 있는 파킨슨병은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몸이 굳는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양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글씨를 쓰고 얼굴 표정을 짓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움직여 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묘사되곤 합니다. 그렇게 파킨슨병에 걸리면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운 처지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극한의 아픔을 겪으며 성숙해진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인생 살아가는 자세를 가다듬는 일은 너무도 필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연휴로 여러분들께 깊은 내면의 성찰을 간명하고 명쾌한 글로 풀어낸 김해남 작가의 베스트셀러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자신있게 그리고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숙제하듯 사는 짓은 이제 그만 집어치우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대단한 결심 필요 없이 편하게 그냥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살겠다고 마음먹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